우리 더 하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과 만나서 작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분 정도 쉬지 않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받은 인상은 나한테 이런 적이 있었던 거에 말을 하면서 감독님이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내용 안에서 제가 여지껏 형사라는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보통 신입 경찰, 형사 역할을 남자들이 많이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. 저는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감독님이 제가 살인의 추억 때 용의자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번 기회에 좀 그 부분을 탈피하고 형사로서의 이미지도 한번 보내고 싶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도 얼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구현하시려는 형사의 캐릭터는 제가 너무 신선했어요. 일단 한국에서도 정말 형사 영화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시대와도 맞닿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의 형사를 그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또 모든 게 깔끔하고 청결한 느낌 그리고 최대한 폭력을 안 쓰면서 범죄를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해보고 싶고 그런 형사도 분명 전 세계 어딘가에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라는 배우를 통해서 좀 더 그런 폭력들을 다른 이미지로 묘어주면 좋겠다는 욕심과 도전으로 생겼어서 개인적으로는 감독님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와 재미있는 촬영 현장이 되겠다. 더불어 평일 씨와도 같이 호흡하게 돼서 저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여기에는 30분 설명했고요. 여러분은 성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두 배가 돼서 한 시간 났습니다. Yes, English. 잘생겼나 봐요 Wednes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